이정민 쪽이에요. 두 명과의 몸싸움 이겨냈고요. 그대로 치고 들어가면서 슈팅 시위도 접었고 그대로 다시 한 번 스테이 곧 보온 상무 이정민이 해결해줍니다. 스코어 1대0 사실 여러 차례 양 팀에서 모두 아쉬운 기회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승부로 종료되나 싶었거든요. 결국에는 이정민이 해결해줬습니다. 자신의 리그 다섯 번째 득점을 신고하면서 팀에게 1대0 리드를 안겨주는 이정민 전방을 찾고 있습니다. 로빙 패스 잘 연결됐어요. 유영아 유영아 그대로 아크 쪽 다시 한 번 유영아 치고 나가면서 오른발 슈팅인데요. 마지막 세컨볼 교체 출전 장유빈 팀의 히어로가 됩니다. 스코어 1대에 그림 같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유영아의 오른발 중거리 슈팅 골대 맞고 나왔지만 장유빈이 세컨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팀에게 천금 같은 동점골을 안겨주면서 교체 출전하자마자 승부의 균형을 다시 한 번 만들어냈습니다. 장유빈 Bernie 불타깃 승부의 균형은 자리에 감사합니다.